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이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해야 할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작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염려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염려라고 하는 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폐해가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인간에게 큰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독한 병입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고통스러워하였는지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장막에 갇혀서 인생을 허비하였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삶을 불행으로 만드는 그 단초에는 늘 염려라고 하는 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염려처럼 끈질긴 것이 없습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위로해줄 때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마는 그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서면서 하지만 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다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곤 합니다 염려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도 없지요 마음과 생각으로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 염려는 곧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염려는 힘을 발휘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염려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도 없습니다 worry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원래의 어근의 뜻은 물어뜯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어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도록 만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몸과 목숨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의류점에 가서 옷을 고르는 그러한 선택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실제로 몸이 상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쌓이게 되면 그런 후부터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심이 많아집니다 조급해집니다 나중에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안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뜯어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아사 가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염려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는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가져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충일하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염려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 속에 혹시라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는 않을까 혹시 시집을 못 가는 것은 아닐까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혹시 아이가 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학교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아니하는 미래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미래는 불행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역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신나게 길에서 내리막으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따라 내려가면서 말합니다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이유는 뛰다가 넘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가 뛸 때 함께 뛰면서 함께 기분 좋게 뛰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그 미래를 먼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뛰어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는 염려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대학 입시를 하는 학생들과 부모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직 입시도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걱정하느라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작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현실로 가져와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결국 오늘을 제대로 살아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결별을 선언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아기를 못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아직 아빠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걱정하느라 실제로 오늘이라는 귀한 날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촉하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고전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아서랭크가 있습니다 그는 염려하느라고 매일매일 힘들고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매일매일 살다가 지나다가 염려가 생겨나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 상자에 적어서 넣고 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일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다시 읽어보면서 염려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염려하는 날이 수요일이 된 것이죠 드디어 수요일이 되어서 염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많은 염려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사이에 한 주일 사이에 저절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것들이 70% 이상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합니다 간에 알갱이 몇 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스캔을 다시 하도록 촬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옵니다 나오면서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혹시 가남일 수도 있다는데 가남이면 어떡하지? 가남이라고 진단이 나오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술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자연치유를 노력해야 할까 자연치유를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면 누가 나를 따라가 줄까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표를 내야 하나 아니면 휴직 처리를 해야 하나 개인 사업이라면 내가 하던 이 사업을 누가 맡아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수술을 받는다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까? 혹시 수술을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하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저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염려들은 며칠 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별 문제 없는데요 라는 말과 함께 모두 다 사라질 그런 걱정들 아닙니까? 쓸모없는 쓸데없는 걱정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붙잡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주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암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암이 걸리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산 위에 좋은 집을 사서 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까먹었고요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매우 큰 염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 살면서 산 위에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늘 그의 마음의 걱정은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시에 내려가서 사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사시면서 매일매일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산불이 나면 할 수 없지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127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하고 염려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30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의 새 정도가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 정도가 아닙니다 들의 꽃들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의 책망어린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라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냐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렵게 자수성가한 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이 50인 거의 다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했고 직업이 없는 동생들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자신이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살림을 하느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늘 가계부를 적고 하루하루 필요한 물건들을 계산하고 집을 옮기는 문제 전세를 얻는 문제 동생들에게 가계를 얻어주는 문제 아버지의 건강 문제 등으로 늘 붙잡고 씨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세례를 받던 날 저에게 하였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의지할 분이 생겼으니 참으로 기쁘다 나의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의지할 분이 생겼으니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아버지에게로 위에서 달려들어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까르르르 웃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소파에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받아 냅니다 아이는 또다시 웃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뛰어내리죠 아이를 붙잡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염려가 있었다면 아빠가 혹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다면 뛰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빠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즐겁게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면 놀이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울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만나고 사귀고 하면 도리어 자신의 우울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것, 명예, 건강,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염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 무엇을 겁낼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심히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염려는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덤으로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쓸데없이 욕심에 매여 염려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염려를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레 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염려와 반대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감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레 베카파를 보시면서 감탄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베카파를 보면서 염려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베카파를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홍수가 나서 들판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백합이 그만 물에 떠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백합은 왜 하필이면 저곳에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저 백합은 저 큰 나무 아래에서 싹이 났을까? 저 큰 나무 때문에 저 백합이 결국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얼마든지 들판에 있는 그 백합을 보면서 걱정해 주고 염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레 핀 그 베카파를 보시면서 그와 같은 염려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감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진가 그 자체로서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 주님께서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감탄의 방식을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 어떻게 하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어머니를 미리부터 치매 환자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웃으셨구나라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멋지시네요 아직 몸이 움직이시네요 잘 걸으시네요 하나님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라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해서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로 미리 당겨서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웃으며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감탄한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에게 주어졌지? 공부가 문제냐? 지금 너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누가 모르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들 여러분의 염려가 그렇게 많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View 성경의 keh리 р만 나의 Immersion 성경의 intervals 성경의ει 페어 성경의 트럭 Dam 성경의вол ungefbug 성경의 예정 성경의순 팀 한글자막 by 한효정